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치어리더 박기유 한국체육대학교 치어리더 손현빈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일곱번째 치어리더 입문하기 마지막 편인데요 현빈 선수 너무 아쉽죠? 네 저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다음에 또 멋진 컨텐츠를 찍을 각오가 되있으니까 다음 추후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일곱번째 영상은 바로바로 스턴드 치어리더 루틴입니다 한 30초 동안 한국체육대학교 치어리더 첸트를 외쳐보고 그 다음 2분 15초 동안 저희가 루틴을 한번 짜봤거든요 그걸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토대로 해서 A 카운트에 맞춰서 우리 다함께 2분 15초 가량의 루틴을 해보겠습니다 다함께 따라해볼까요? KFU 한국체대 K.A.S.U. 한국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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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한국채배 한국채배 한국채받 hep 한국채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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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сси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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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